이 정도로 피냄새 섞인 공기는 오랜만에 수술실에서나 맡아봤었는데 아! 그래! 그렇게 나오셔야지! 그래! 가족이라면 잔뜩 보게 해줄게 하늘에 올라가서 잘 데려가 보라고! 이 불 속에서도 도망치지 않는 건가? 기어이 죽고 싶고 있는지 결국 이렇게 됐구나 믿을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었어 마이,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가 있다면 한 번만 더 기록했다고 생각했는데 보게 된 한 번만 더 도망치지 않는 건가? hunt sont도둔